박종철 선수입니다. 박종철 선수 55km 1번 부위 통과 2번 부위 통과하는 박종철 선수 아하 다운에서 정성호 선수 게이트 통과. 게이트 통과 1번 부위 통과하는 정성호 선수 아 밀리고 있습니다. 2번 부위 잘 잡아챘고요 네 3번 부위 아하 정신호 희망 속도 52km 게이트 통과 1번 부위 통과하는 권지용 선수 2번 부위 게이트 통과 네 3번 부위하고 4번 부위 구간이 약간 파도가 좀 많은데요 네 잘 통과했고요 아 좀 밀리면 좋아 아하 신입 게이트 통과 1번 부위 통과는 여기 우선 2번 부위 통과 네 좋아요 3번 부위를 잘 넘어야 돼요 그렇죠 4번 부위 잘 넘고 네 좋습니다 5번 부위 통과 엄청 오바타 6번 부위 돌고 게이트 빠져 나갑니다 아 노경우 선수 52km 1번 부위 통과 2번 부위 통과 3번 부위 통과하구요 4번 부위 5번 부위 통과 노경우 선수 6번 부위 6번 부위 게이트 빠져 나갑니다 55km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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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번 부위 잡아채면서 네 좋습니다. 3번 부위 잘 돌았고요. 4번 부위 네 좋습니다. 49는 뭐 여유있게 빠져나갈 듯 보입니다. 그러나 오늘 파도의 형태가 아 이경철 선수 네 개인통과 1번 부위 통과 2번 부위 3번 부위 잘 잡아챘고요. 아 밀려두는데 4번 부위 네! 가까스로 돌진! 한 번 부위에서! 동영상 속 개인통과 1번 부위 통과! 동영상 속 많이 많이 돌리는데요. 오늘 정말 덮을 동입니다. 한 번 부위 통과! 한 번 부위 통과! 아 동영상 속 앞쪽 날도 앞쪽 날은 5번 부위 통과! 2번 부위 통과! 2번 부위 통과! 네 뒤로 개인통과 1번 부위 통과! 동영상 속 끝까지 1번 부위.. 동영상 속은 80 Έ sujet 동영상 속 예를 meet 음해 평수가 Ю일에 18hy면 등에 줄öm Porges 동영상 속 공격이 Flight 1번 V, 2번 V, 2번 V, 2번 V 많이 길렸는데요, 아, 49km, 게이트 통과, 1번 V, 1번 V, 2번 V, 2번 V, 3번 V, 3번 V, 3번 V를 못 미치네요. 게이트, 게이트 통과, 잘 통과했고, 1번 V 통과, 그렇죠, 네, 컴퓨터 선수, 2번 V, 네, 잘 들어갔습니다, 3번 V, 아, 그러면 3번 V를 2km, 게이트 통과, 1번 V 통과, 2번 V 통과, 그냥 패스, 아, 좋아요.